안녕하세요. 저는 레이만호입니다. 우리 영화 정말 고생하면서 모든 분들이 많이 고생하면서 찍었는데 너무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나중에 꼭 개봉하면 많은 분들에게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중국어 배우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냐고? 너무 어려웠다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너무 어려웠고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어렵다고 성조가 이렇게 있는 게 또 어려운 것 같다고 특히 중국어로 노래를 부르는데 감정이 없는데 힘들지 않냐고? 매우 힘들다고 한 달 반 정도를 떨어져서 혼자서 중국에서 촬영하면서 지냈는데 그때 굉장히 외로웠다고 그런 점들이 오히려 캐릭터에 많은 도움이 됐고 일부러 더 처절하게 외로워지려고 했다고 투샹과 같이 연기하는 분 많았는데 어떻게 저 좋았냐고 느낌이 어떤가요? 제가 이제 외국에 나와서 해외에서 영화를 촬영하기 첫 번째라서 많이 걱정이 많았는데 굉장히 좋은 배우랑 함께해서 너무 좋았다고 누나로서 굉장히 동생, 친동생처럼 굉장히 아껴주고 잘해줬다고 예절이요? 홍콩 예절이요? 그.. 그분도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많으니까 누나라고 괜찮다고 다 소화할 수 있다고 현상을 하게 돼 있어서 봐야 될 수 있나요? 아 저는 잠만으로 따라서 네 저는 나이 상관없다고 그.. 고맙다든지 구원시공장 granche